와따 갈띠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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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따 갈띠 46분 와따 갈띠 46분 때로 외롭기도 해 때로 무섭기도 해 거의 왔다 갔다 46분 가득기도 해 무겁기도 해 왔다 갔다 46분 외롭기도 해 때로 무섭기도 해 거의 왔다 갔다 46에서 7분쯤 엘레베이터에서부터 옥탑 입구쯤 딱 걸어다닌 시간 그 시간 사이에 내가 비보이크 되기도 강황이 되기도 크리스 브라운이 됐었고 릴루지로 됐었고 내 눈에 담을 만한 여자는 없어 대신 내역 근처 지나갈 땐 차분히 걸어 거 할 게 취하나 벌써 걸어 지나갈 땐 웬만해서 눈에 마주치는 게 상책이야 무작정 꽉 눌러 쓴 채로 Get out 소리 취하는 게 편해요 요즘엔 그냥 바닥만 봐 바닥만 보고 걸어 46분 털 너부 막이나 왔지만 바닥만 보고 걸어 왔다 갔다 46분 때롬 가볍기도 해 때롬 무겁기도 해 왔다 갔다 46분 때롬 외롭기도 해 때롬 무섭기도 해 거의 왔다 갔다 46분 가볍기도 해 무겁기도 해 왔다 갔다 46분 가볍기도 해 때롬 무섭기도 해 샤워해도 목탑에서 물거품 예전 같지 않은 46,7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뿐 요즘엔 그냥 바둑만 봐 바닥만 보고 걸어 46분 털 너부 막이나 왔지만 바닥만 보고 걸어 왔다 갔다 46분 때롬 가볍기도 해 때롬 무겁기도 해 왔다 갔다 46분 때롬 외롭기도 해 때롬 무섭기도 해 거의 왔다 갔다 46분 가볍기도 해 무겁기도 해 왔다 갔다 46분 때롬 기도 해 때롬 무섭기도 해 거의 왔다 갔다 였습니다. Friends